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더샵 아르테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알아보세요.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1원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14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교통과 상업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입지에 들어섭니다. 인천 지하철이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단지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합니다. 인주대로와 문학IC,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자가용을 이용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의 수해단지로, 환승역인 인천시청역이 인접해 추후 GTX 개통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주거환경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지 앞석바위공원과 동쪽으로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 공원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서감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고등학교 가두복권내 위치하며 주한도서관이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요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인프라시설 접근성도 좋습니다. 설계도 차별화됐습니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품을 관람한 고객 대부분 실속 있는 평면 구성과 인천 원도심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특화 커뮤니티 시설, 커튼 얼룩을 포함한 외관 특화의 호평을 보였습니다. 평면 설계는 판상형 구조와 이면 3면,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몇 타입별로 현관 창구,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평면에만 적용하던 안방 발코니 없는 평면을 59A, 84B 타입에 적용해 넓은 안방을 구성했으며 주방 거실 폭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피트니스, 전 타석 스크린이 제공되는 실내 골프 연습장,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 스마트워크 라운지는 물론 키즈 플레이룸 라운지 카페와 같은 놀이 휴식 공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셀프 스튜디오 지인을 초청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내 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세권과 쾌적한 자연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더샵 아르테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